그럼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기재랜 단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직접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이번 저희 새 앨범에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이후로 3개월 만에 이렇게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저희 앨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DS 정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떨린 것 같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라고 지금 다들 스크린 쓰고 계셔서 입모양이 하나 더 좋은데 사실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하루 빨리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슈가씨가 어깨 수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지 못했으니 기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의 희망 제외부입니다. 사실 진짜 사랑과 사랑 사이의 대면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설레고 낯선 기분이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다이너마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랜만에 기자님들과 이렇게 만내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번처럼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